4월 1일이 되어서도 강력한 지진들이 일본 내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벌써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 진원의 깊이는 20km 미야기현에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40km 또한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3.0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7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2.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오키나와 그리고 도카라열도의 지진입니다. 일본 대지진 패턴 그대로입니다. 도쿠 지역에서의 후쿠시마 미야기 현 아우무리 현 지진 이후 남과 북 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오키나와에서 의 지진과 그 중간지역인 도카라열도 의 지진의 발생입니다. 대지진이 곧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되어지는 것은 지금 4월 1일 오전 7시 46분에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2.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한 번 발생을 하였지만 일본 대지진 패턴을 살펴보면 도카라열도에서는 곧 오후부터 많은 군발 지진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카라열도에서 수십 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 강진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도카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4월 16일 기준 일본 도카라열도에서 4월 9일 저녁 11시 30분을 시작으로 7일간 유감 지진만 약 230회 무감 지진까지 더하면 60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 도쿠미아기 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5월 16일 오후 1시 기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총 3번 발생했습니다. 5월 1일 규모 6.8미아기 현 지진 5월 14일 규모 6.3호 쿠시마 지진 5월 16일 규모 6.1 호카이도 쿠시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4월 1일 오전 6시 6분에 발생한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3.7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 역시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그 이유는 오가사와 라제도에서의 지치지마의 3월 30일 규모 5.0 31일 규모 5.7과 5.4의 연속 강진 이후 발생한 4월 1일 치바현 동쪽 앞바다의 지진은 최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 이후 치바현과 스루가만 그리고 이바라키현의 군발 지진과 마찬가지로 치바현 수도권으로 지진이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이즈제도를 거쳐서 이미 수도권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일본 수도권과 도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도쿄도 23구의 일본 도쿄 지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진이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를 거친 후에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도쿄와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후 도쿄도 23구에서 직접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